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다섯, 하나, 둘, 셋, 여섯 옛날에 군대에서 조교들이 뭣도 모르고서 구령 개빨리 할 때 있잖아 특히 PT8번 할 때 PT8번이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, 둘, 셋, 아니다 하나, 둘, 셋, 하나, 이거거든? 이게 한 개야 근데 미친 막 하나, 둘, 셋, 하나, 하나, 둘, 셋, 둘 하나, 둘, 셋, 셋, 하나, 둘, 셋 근데 이거 아니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과연 PT8번일 인가? 이게 그러면 삑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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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막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뭐야 초침이야? 몸이? 개 사이코야 나는 어떻게 했냐면 PT5번 막 이런거 하잖아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일어나서 옷 이렇게 막 집어넣어 그냥 조교 이렇게 지나가잖아 조교 지나가면 그냥 일어나서 옷 이렇게 옷을 계속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밖으로 안빠져나오게 144번 홀빼빈 144번 홀빼빈 누가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막 이러고서 이렇게 막 눈치 주는거야 조교가 하라그랬다 약간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옷 똑바로 입습니다 그럼 또 옷 입어 조금 있다가 또 조교 다른애 또 그냥 내 옆에 그냥 슥 지나가기만 했는데 일어나서 옷 또 입어 옷 또 막 쑤셔 집어넣어 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144번 홀빼빈 액 막 이러고서 막 지금 어리버리 타잖아 그러면은 옷 똑바로 입습니다 이래 하하하하 막 약간 제가 나한테 하라 그랬다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약간 어색하게요 아 아 아 너무 오래 이따 일어나는데 한 대만 더 맞추면 되는데 한 발만 한 대만 이러지마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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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니 왜이래? 클릭이 안돼 저 창고 종료가 안되면 어떡하지? 아니 이게 왜 시공간에 끼니? 야! 나 드디어 개항을 맺었어 나와 함께 살지 않을래? 언제나 즐거울 거야 예 뭐야 아 또 왜이래 아 이러지 마라 아 집으로 가버렸구나 왜이디리언 인생 개편해진거봐 아주 편네 폈어 아주 야 제발 나한테 버프좀 줘 아 사귀고 있는게 아니라 같이 사는거잖아 아 미쳐버려 와 이게 150원씩 원해 너의 그레이드를 올려준건 나지 니 자신이 너 자신의 그레이드를 올린게 아니야 그거에 대한 보답을 나한테 돈으로 이렇게 3배 이루는 돈을 원하다는게 미친거 아니냐 이거? 와 제발 어 야 얘네 돈이... 아우 시끄러워 어 이 사람 말 걸 수 있네 뭐지? 어 이 사람 말 걸 수 있어 한번 말 걸어볼까? 어 이 아줌마한테도 말 걸 수 있네 처음 알았어 뭐야 잘 지내? 잘 지내? 뭐야 그냥 이잖아 동네 뭐야 헬스쟁이에 이런 애 오면은 진짜 눈총 봤지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잘 지내? 막 이래 막 이러고 옆에서 막 웨이트 미친 듯이 하다가 잠깐 멈추고 있는데 응 웨이트라 괜찮겠군 막 이러고 있으면은 뭐야 이XX가 그러지 바로 옆에서 아저씨가 뭐하는 거야 이XX이 이거 막 이러고 있으면은 바로 어 바로 가죽 그 장갑 끼신 아저씨들한테 바로 싸대기야 어